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정치 중립 훼손 의혹 등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최재형 원장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최재형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백 전 장관에 따르면 최 원장은 4월 월성 1호기 감사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득표율이 낮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하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 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둘째 답을 정해놓은 감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에 70에서 80%를 끌어가서 놀랐다며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백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복수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회의 이사들의 지적과도 일치합니다 감사원의 공정성을 심히 흔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셋째 최재형 원장 친인청 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원장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 주관입니다 이들이 영향을 미쳤다면 감사원법에 따른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의혹들은 정치 중립 훼손 등 감사원법 위반까지 고려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신뢰성 맞아 흔들 중차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최재형 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인과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